확진자 수 등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세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6일부터는 1단계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되면서 시설 운영이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등교일도 오늘 오후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있다 브리핑을 하게 될 예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잔고를 거듭한 끝에 정부가 생활 방역 전환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벌 인스타에티켓 배중찬 소장 안녕하십니까 뚱커벌이 정상현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덥죠? 더워졌습니다. 더워도 마스크는 착용을 해야죠. 뚱커벌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마스크 일본에서 수입한 마스크예요? 왜 이렇게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완전 국산입니다. 완전 국산인데? 국내 생산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제 거하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요? 대형인데 제가 초대형이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로 무겁당 분들이네요. 등이 넓은 걸 보니 반갑습니다. 무겁당 파이팅. 네. 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편집이 되죠? 또 정계수님 무겁당의 배정찬 소장님은 안 보이네요? 저 나왔는데. 지금 너무 커서 안 보이시나 봐요. 무겁당이란 건 말고 부정원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정계수님께서는 잘. 제가 그리고 오늘 청취자분이 선물로 사탕을 보내주셨어요. 이따가 말씀 잘하는 분한테 사탕 하나씩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받으면 사탕 하나씩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요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만 6일부터 내일 어린이날이고 모레부터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45일간 유지해왔던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인데요. 확진자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6일부터 모레부터 생활 속 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되는데 그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시설들도 공공시설들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에서 방역을 하는 체제로 전활됩니다. 확진자 수 등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6일부터는 1단계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되면서 시설 운영이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등교일도 오늘 오후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이따 브리핑을 하게 될 예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잔고를 거듭한 끝에 정부가 생활 방역 전환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1일 신규 환자가 10명 미만까지 감상하는 등 눈에 띄게 둔화된 확진세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내 신규 확진자는 0명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2파고요 절기상.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을 한다는가요? 내일이죠. 정상근 기자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 방역의 원칙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요. 다만 강제성에서 좀 차이 납니다. 강제성? 네. 대표적으로 보면 대공원이라든지 국가나 시가 운영하는 공원 같은 것도 그리고 미술관 이렇게 밀접 조촉이 크지 않거나 야외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바뀌는 거고요. 사실 정부가 내놓은 지침들이 있는데 이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도 별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급적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과 한 1, 2미터 정도 떨어져 앉아야 한다는 거 이런 등등의 기존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지침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날은 덥더라도 마스크, 손 씻기 이런 거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말 사이 또 오늘까지 확진자 늘지는 않았어요. 오늘 또 0명이었고. 네. 국내 확진자는 발생은 0명 시대인데 지금 8명, 7명 이렇게 10명 미만입니다. 여러 날짜에. 2일 날에 이어서 2일 날에 이어서 국내 발생은 0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상훈 기자도 이야기를 했듯이 생활 속 박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고 준수해야 되는 원칙들은 있습니다. 마스크도 착용을 해야 되고 손 씻기도 30초간 흐르는 물에 비누로 또 세정제로 씻어야 되고 그런 만큼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또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저도 들어오기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손 씻고 왔는데 두 분도 다 씻고 오셨죠? 그럼요. 네. 알겠어요. 사탕 안 주시나요? 사탕이요? 잘했잖아요. 손 씻었으니까. 네. 사탕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네. 99% 사망했다던 김정은 북한 국민의원장이 살아서 짜잔 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또 말이 많았습니까? 뇌사슬도 있었고 또는 코로나19에 대한 격리슬도 있었고 또는 스탠스 수술술도 있었고 CNN 같은 경우에는 중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수술 뒤에. 그러나 북한 구경, 관영, 통신 또 방송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버젓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동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1일 날, 5월 1일 날 노동절에 인비료 공장인가? 네. 순천에 거기에 등장을 했어요.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 중공식에 참석한 모습을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2일 날 공개가 된 거죠. 잠행기간 재개된 수술 후에 중퇴설, 사망설 등이 잠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로 관련된 내용들을 태영호 당선인 또 지성호 당선인이죠.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김부겸 의원 또 윤근영 당선인 등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들을 정보위, 국방위에는 배정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김부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점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위나 정보위 가면 우리나라의 고급 안보 관련 정보들이 다뤄지는 아주 그런 상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는 배속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 99%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99%? 토마스 에디슨이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그렇죠. 사탕 주세요. 사탕이요? 네. 아직 안 돼요. 탈북자 유튜브 게시판에요. 잠깐만요. 에릭이라는 분께서 화면을 2분할 하니까 무겁당 당내 경선 치는 것 같아요.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죠. 9일이기 때문에. 뭐가 9일이에요? 7일 날아기 했잖아요. 이번 주네요. 경선 토론을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클로즈업을 하시면 돼요. 상품의 시인 먼저 마주십시오. 탈북자 출신 정치인들 정보가 다 틀렸는데 당내에서도 비판이 조금 나오고 있죠? 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김근식 경남대 정의과 교수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송파병에 출마를 했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정보가 매우 미흡하다. 확증 정보가 아닐 수 있다. 제발 오버하지 말자. 실력을 갖추자 등등의 비판을 쏟아냈는데 오늘 결국 태영호 당선인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랬죠.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서요? 태영호 당선자가. 네.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 그러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썼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 이 구절 있잖아요. 글쎄요. 영향력 그러면 뭔가 진실을 얘기할 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그냥 반신반의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였는지 충분히 이상사를 이야기할 만한 사실 근거가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지성호 당선인은 99% 확실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성호 당선인은 사과 그런 거 안 했어요? 오늘 나온 거 없어요? 아직 전해진 얘기는 없습니다. 태영호 당선인도 했다는데. 그런데 지금도 건강 이상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언론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했을 때 손목에 검은 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흔적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스탠트 시술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시술 안 받았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잭 엘치라고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했던 잭 엘치. CEO였죠. 그분 자서전 앞부분에 보면요. 스탠트 시술 받는 장면이 나와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허벅지 사타군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작은 관을 삽입했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손목에 검은 자고 제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는 손목으로 스탠트 관을 삽입하는 게 아니고 허벅지 있는 쪽으로 삽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진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손목만 보고. 의학 전문대학원 준비하시나요? 저요? 네. 사탕을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상금 기자 하나 드세요. 정상금 기자. 아니 저도 많이 좋은 거 했는데요. CNN이 이게 발언제예요. 건강 이상설. 여기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CNN이 특별히 사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CNN은 김정은 위원장의 불가사의한 부재는 거의 20여일 가까이 부재 중이었거든요. 자명했던 그 동선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래 계획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떠오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여정 후계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집중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어떤 근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확인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불가사의한 부재는 김여정 후계자 가능성을 높였다. 오늘 보도예요? 네. 오늘 CNN 다 보신 거죠? 이게 오늘 내용이네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미국 반응은 어때요? 그래서 CNN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도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봐라 우리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김정은 위원장이 잘 돌아와서 기쁘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CNN 중요합니다. 밑줄 쳐야 되고요. CNN 중요합니까? 네. CNN. CNN입니다. 밑줄 치셔야 되고 별은 20개로 하겠습니다. 별 20개. 청취자 김태훈님께서 제가 아까 스탠트 허벅지 말씀드렸듯이 스탠트 시술은 사타구니 쪽이나 손목에다가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김재훈님이 아마 의학전문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가 봅니다. 의사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고. 감사합니다. 어제 그리고 말이죠. 우리 GP로 DMZ 안에 북한 총알이 날아왔어요. 피탄 도착. 네. 맞습니다. 우리 천원군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 감시초소에 북한군의 총알 4발 탄응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우리 군이 10여 발씩 두 차례에 걸쳐서 대응 경고 사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격으로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군은 대북전통문을 보내서 북측의 설명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GP가 이제 뭐죠 영어로? GP가 영어로요? GP. 뭐예요? GP죠. 가드포스트. 가드포스트. 소초. 감시초소. 초소. 남방 한계선 밑에 있는 거는 GOP. GOP. 모르세요? 알죠. 알죠. 사탄 받기는 틀렸죠. 정부와 미국은 고의가 아니고 뭔가 실수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북한군이. 북한이 일단 위법이기는 하죠. 조준사격 한 건 아니지 않느냐. GP 가드포스트 쪽으로 피탄을 당했는데 그런데 일단 이것이 의도냐 의중이냐 아니면 우발적이거나 우연이냐. 그런데 뭐 잘못 목표물을 확인하고 또 발사를 했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 정부는 우발과 우연이다. 이게 뭐 의도와 의중으로 볼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제 초소 GP 있는 데가 우리 육군 5사단 소속이거든요. 5사단이 별칭으로 열쇠 부대 그래요. 열쇠죠. 잘 아시네요. 열쇠 부대죠. 5자 이렇게 그러면 열쇠 모양이라서. 저는 허리케나디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 통합당 모두 원내대표 선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7일. 7일이면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다음 달 8일에 이번에 당선인총회를 열어서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목요일 날 하는 거고 통합당은 금요일 날 하는 거고 무겁당은 7일 목요일 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누가 후보로 꼽히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3파전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출마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선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이 출마를 하는데 사선이죠. 김태년 후보인 경우에는 보다 더 당권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해찬계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당 내외 그러니까 야당과도 누구보다도 소통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성호 의원입니다.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비주료로 본인 스스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더 이번에 공룡정당이 되는 21대 국회에서의 원내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책임자가 바로 본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쪽은요? 일단 이명수 의원이 지난 1일에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그다음에 김태흠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호영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출신이고요. 그리고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수 원내대표 후보하고 김태흠 후보죠. 두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주호영 후보 원내대표 후보가 되겠죠. 또 정진석 추대를 받으면 본인도 원내대표가 나갈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또 정진석 후보가 된다면 또 주호영 후보인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에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날 금요일 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투표 전에 공약 같은 것도 발표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공약을 내고 올 것이고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합니다. 무겁당은 지금 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를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정상은 기자는? 저는 이번 선거에 나가면서 최일구 비대위를. 기존에도 당대표지만. 당대표인데. 자 하나만 더 얘기하자고요. 8일 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신임 대표단은 선출되자마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네. 신임 대표단의 몫은 아닌 것 같고 일정상으로 보면 9일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개헌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발안권을 담은 내용인데 국민 발안을 하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른 이슈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국민 발안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또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 개정이지 않습니까? 개헌이 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8일에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입금이 되잖아요. 오후 5시부터 입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시쯤부터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전 세계 정세를 들었다 놨다 한 김정은 사망설이 열흘 만에 오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특종과 속보 경쟁에 매몰된 미국의 상업방송 시스템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의 최초 진원주였던 미국의 이 방송 이름이 뭘까요? 좀 거별 힌트 주세요. 정상우 기자, 이 방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에 중퇴다. 그레이브 데인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해서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냐. 첫 글자를 떨면 뭐가 돼요? 클린턴 하면 일단 C겠고요. 그다음에 뉴스요? 네. 그럼 N이겠고. 네. 네트워크니까. 네. 네트워크. 힌트죠, 이거? 오늘 사탕 받기 힘들겠네요. 사탕 좀 주세요. 이 방송이요. 당이 떨어져서. 이 방송이 처음에 설립돼서는 별 볼 일 없다가 이라크 전쟁 때 그때 히트 쳤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부터 CNN이 정말 대단한. 제가 답을 말씀드렸나? 사탕을 뺏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 TBS 앱 열렸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십시오. 유튜브에서 뚱커베란터도 사탕 좀 주라고 난리가 났어요. 정상근 기자를 원내대표로 하라고. 잘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온 게 아니고 청취자분이 선물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